한글자막 by 한효정 개통, 규정, 치킨 잘려 꼬꼬꼬 이 러라스 개뜨명수와 맞서보겠다고? 오늘 본때를 보여줘야지 전화받습니다 누나 됐구나 오늘 첫 공연을? 그래? 누나, 영이랑 함께 가도 되나? 응 사악이나 누나 할머니! 아냐! 할머니! 누나가 10시에 첫 공연한데요 겁등어들을 훈련시키느라고 그렇게도 애를 쓰더니 오늘에야 우리 선녀의 공연을 보는가 보다 숨차다 시간도 많은데 나 제껏 경계하고 할래요 노라스 개뜨만 타면 세월 없는 녀석이 오긴 언제와? 인차할게요 허희라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후에 와서 실컷 하려머나 자, 누나한테 갈 준비를 해야지 눈꽃다발을 만들고 이 할머니는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넋뚜지짐을 치지고 빨리 준비해서 아홉시쯤엔 떠나자꾸나 이야, 이거 정말 허희라, 뭐라니? 니가 없으니까 우리가 치고 있어 뭐? 치인다고? 자, 이거 어쩐다? 거기서 좀 기다려 내 이제 내려갈게 자, 좋아요 잠깐 나갔다 오겠는데 신발이나 세나 허일아, 빨리! 어 너 구글 신고 나와도 되니? 일었어 선생님이 고리에선 다짐하려고 했는데 허일아, 넋뚜지짐을 하나 먹으면서 하렴 따끈따끈하다 어? 아니, 벌써? 어은, 정말 멋있게 만들었구나 허일아 허일아 응? 신발은 있는데 아니, 얘가 놀아수께또를 신고 나갔구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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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타는데? 왔구나! 으악! 자, 해보자 준비! 가만! 허일 선수, 티로 물러나시오 그거? 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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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봐! 야, 잠깐만요! bilateral! 어? 으악! 랄러가! 정말 멋있는데...! 으악! 극굽에 유고 있다고 하는... 헤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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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나한테 좋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잘 타는데? 야, 천천히 안녕 천천히 하하하하 암만 해도 나한테라 안될걸 나도 허리처럼 가보자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나간다 길 잃어라 하하하하 좋구나 하하하하 너 없이는 안되겠구나 그렇지 않고 가자 오늘 나하고 같이 우리 누나 공연 보러 가자 누나 시간이 다 되어오는데 왜 아직 안 올까 겁둥어 교회가 기가 막히데 그래? 누나들이 한 손을 쳐들면 어? 곱둥어들이 물갈기를 나리며 쏜쌀같이 달리다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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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름과자 먹으면 안 돼 너랑 스케트도 거리에서 타면 안 되는데 수양아! 엄마! 어? 시간이 벌써? 영희야, 빨리 가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먼저 떠난 게 아닐까? 어? 경기는 끝난 것 같은데? 얘들아, 너희들 우리 허일이 못 봤느냐? 허일인도 좋다면서? 아까 갔어요? 응? 오면서 못 봤는데? 아니, 그럼 곧장 갔나? 놀아 스케트를 타고 놀아치다가 무슨 일을 치려고... 아이고... 이야, 어떻게 한다? 빨리 따라가자! 그럼 내 신발이라도 갈아 신고 가자! 어? 갔다 올게! 아, 그럴 시간 없어! 이야, 할머니는 조금만 더 기다리지! 여기도 왔구나! 허일아, 너 할머니를 찾지 않니? 응! 너희 할머니는 널 찾아서 법등 오관 쪽으로 갔어! 네 옷과 신발까지 가지고... 아니, 그게 정말이야? 응! 야, 이거 야단 났구나! 영희야, 빨리 가자! 허, 허일아! 이 신발을 신고 가라! 빨리 따라와! 허일아! 허억! 하억... 버스라도 타고 가야지! 안 되겠어! Deb eternal 시대 탈을까지 узнали 고마워요.... Greece & minerals 저, 저, 저런? 저렇게 타다가 무슨 일 치려고? 아니, 서로도 사과를 하지 않겠어요? 거스르기 말이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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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아! 할아버지, 검은 풍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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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합니다. 시간이 급해서 아니, 이해해! 그러다 물에 빠지게 좀 잡았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어? 잉어? 그 어놈 때문에 망신했네? 참 녀석들, 모시는 로라스케 두 장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겉둥어관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공련은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어? 여기에 더 없고... 어디에 있을까? 어? 허일아! 어? 허일아! 아이고... 쉿! 조용히 해! 허! 헛났다! 허일아! 이제라도 이 신발을 신고 가자! 네 신발이 내게 맞을 게 뭐야? 잠시 후 공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 빨리 입장해! 이 녀석이? 대체 어디서 헤매길래 아직도 안 올까? 에휴... 빨리 따라와! 너도 판너라를 타고 올 걸 그랬어! 늦어서 공련을 맛보면 날 탓하지 마! 허일아! 어? 잠시 후 공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어? 허일아! 자전거! 너라 스케트를 신고 자전거 길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 나 참... 어디 갔을까? 어? 아니... 할머니! 할머니! 허! 허일아! 저, 저런!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라요! 어머나! 아니, 조이... 아, 조이야! 아, 조이야! 조이야! 내 사고! 아니, 조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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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라! 허위라! 할머니 허위라 이 할머니가 얼마나 말했니 내 죄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타는 것쯤은 일 없을 줄 알고 저길 봐라 고리와 유버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자전거 길도 따로 있는 거고 그런데 너처럼 노라스켓을 타고 고리로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나중엔 큰 교통사고까지 날 뻔하지 않았니 그러니 노라스켓은 꼭 노라스켓장에서만 타야 한다 명심해 듣거라 허위라 알겠어요 앞으로는 꼭 노라스켓장에서만 타겠어요 허르르기 허르르 속나지 않기 달리는 저 왓들 놀라지 않기 고리로 오갈 때 교통규정 지키자여 고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